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대덕전자라는 기업에 대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353200이 되겠구요. 현재시간 7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라는 기업은 이제 pcb라는 인쇄로 기판과 그리고 fpcb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pc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fpcb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부품이 pcb 또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어가지고 2분기 실적이 어느정도 기대가 되어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 아래쪽에 지지선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15,400원대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반등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2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발표를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이제 저항대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쪽에 저항대 보시게 되면 16,800원대 저항대 보시게 되면 이제 저항 매물대가 지금 현재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까지 강하게 돌파를 해주어야지 이전 고점인 17,900원까지 돌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덕전제의 컨센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1분기 때 이제 69억원 정도 나오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들어서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대덕전자의 실적 또한 기대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뉴스만 조금 살피시더라도 뉴스만 조금 살피시더라도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주게 되면서 조금 다시 한번 강세에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덕전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매수 기회로서 삼을 건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요. 저는 이 구간대에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이 아래쪽에 지선이 왔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마다 전문가들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동평선들 보시더라도 거의 대체적으로 정별로 이동평선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추세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상승추세 이어나가면서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대덕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모멘텀 받으면서 이 위쪽에 16,800원대까지 돌파해 낼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좀 살피면서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코스피 주가의 흐름도 지수의 흐름도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예전에 제가 지지 라인이라고 그려놨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지지 라인 잘 버텨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 소폭 상승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덕전자가 강하게 위쪽에 있는 저항대까지 뚫어내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좀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그때 이제 저항대 강하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대덕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전거레일에는 양봉그리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전거레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수급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도 다시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강하게 반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동시에 매수세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이제 김용재 소장님과 그리고 알파팀에서 항상 VIP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옆에 VIP 추천 종목이라고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VIP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언제든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자료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VIP 회원분들이 회원분들과 그리고 이제 VIP 아니신 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종목명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이러한 종목들을 선정했고 왜 이러한 섹터군들을 살펴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 공부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러한 자료들 보시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VIP 가입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한번 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알파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VIP 매매결산 들어오시게 되면 알파팀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항상 이렇게 매매결산을 항상 올리면서 투명하게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VIP 시스템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저희 회사 번호로 한번 전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대덕전자라는 기업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항상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 이제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월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41분부터 리딩 들어가신 모습이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일단은 종목들 종목들 추천하기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 오전 9시가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종목들이 나가게 되는데 하루에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나갑니다.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 7월 19일 월요일날 같은 경우 세 종목이 나갔는데요. 파세코와 그리고 자안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할 때는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서 나가는데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리딩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마감 시한까지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옆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보기 쉽게 편하게 정리를 다 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도 사용해 보실 분들은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PC 버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 사용하실 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